안녕하세요 TV10 독자 여러분 저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한지우 역할로 찾아온 대우 김동휘라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탈북한 천재의 수학자인 경비원 이학성과 수학을 포기한 고등학생 한지우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휴먼 감동 드라마를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맡은 한지우라는 역할은 수학자인 이학성을 만나면서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수학을 배우면서 인생도 같이 배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들어서 독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꼭 얻어가는 어떤 대사들의 의미나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최민식 선배님, 박병원 선배님, 박혜준 선배님 그리고 또 조윤서 배우까지 다 같이 나오니까요 꼭 3월 9일 극장에서 많은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10 구독자 여러분 배우 김동희라는 배우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상한 나라 수학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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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